야수호 2축발 안되나? 야 뭐여 탑이잖아 아 죽음 답도 없어 제발 살려줘 맥사이야 빨리 빨리 때려 야야야야 빨리 빨리 뭘 부른데 ㅅㅂ라마 아 뭐여 백업 아 ㅈ 됐네 이거 진짜 ㅅㅂ 아 아 백업차이 ㅈ 돼 이거 아 아 이거 ㅈ 됐네 이거 해결사 간다 해결사 간다 해결사 간다 해결사 간다 해결사 간다 해결사 간다 에어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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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ㅅㅂ 어디갔어 어디다 팔아먹었어 야야야야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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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운 오자 브라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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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또 대신 드시게 생겼네 아 아아 아아 대신 죽었어 아아 아 나 스트레스 ㅈ나 심해 지금 아 아 이거 갔다가 야 보나 한번 가자 그냥 탑 웨이브 한번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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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흡 잘해 소리에게 돈이여 이거 진짜 최소 야 넌 멀다 가 아 ㅅㅂ 안 돼 아 ㅅㅂ 야 이 ㅅㅂ새끼가 이 ㅅㅂ새끼가 아 잡아 아 아 아 해결사 까지 내려왔는데 이걸 이거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아 이걸 킬 다치면 어떻게 해요 아 아 템이 너무 굴대기여 개 씹쓰레기하고 지금 이거 잡을 수가 없어 이거 뭐요 아직도 집안갔어? 야이 씨발 게임 박살난가게여 이거 아니 왜 집안갔다왔어 야이 씨발 게임 박살난가게여 이거 이 템을 어떻게 잡아 아아 아 랩살이 생각없는경? 아이 생각있지 아 쭈는데 양념한다며 아 집어치어 이거 게임 나 아 나 죽네 아 썰는 쳐? 솔직히 아까도 킬 다 안당했으면 나 특보 나왔어 지금 나왔어 지금 갔어 진짜 아 진짜 아 솔직히 아까 전에 여기서 쓰레쉬한테 킬 다 안당했으면 이거 특보 나온다며 이거 진짜 이거 리얼 아 진짜 이거 킬 다 안당했으면 진짜 어? 핑계뎌 아니요 야야야야 기다려봐 아 아 윙구야 아 묻어서 뭐야 고고고고고 아 소빙이 아 뭔 브라움 1인국이여 난리 났어 이거 이거 아니고 아지요 큰일났어 하지만 하지만 보수호 해결사 역시 해결사 해결사 가고 있어 해결사 가고 있어 아 아 나가서 매신 사먹어야겠다 나 체한 것 같은데 속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어어 아 인지 못하고 있었어 아 인지 주며 아까도 아 진짜 홈이나 제대로 하지 이즈리얼이랑 다 띄웠는데 누구? 나? 아까 방금 여기다 아 내가 마음에 준비가 안되는데 내가 피지컬이 좀 안좋잖아 어 호흥으로 먹고 산다며요 어 호흥이 창렬이여 아야야야야 브라운 그 와중에 풀 쳐서 어 렌턴 기다려봐 렌턴 기다려봐 렌턴 기다려봐 렌턴 못한다 이제 야 시X 난리난거 같아요 하세기 하세기 쿵쿵쿵 아 아 아 이건 구했어도 힘들었어 아 또 원구 없어 아 아니 원딜이란 새끼가 저러고 있어 우리에게 초란 1인공 이 죽이올 시X야 놀라봐 그나마 원구가 사람이야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있어 누구? 렉사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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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아니야 렉사이 사람 아니야 렉사이 사람 아니야 아 렉사이가 사람이야 렉사이 렉사이 무조건 1인공성 렉사이 칼리탄 스트레칭 들어가서 1인공성 이산한 새끼야 너 멀어 야 먹겠다 이거는 게라이 야 해결사 간다 걱정하지 말아 간다 해결사 아 이쒸 해결사가 캐리해버리기 템 발로 찢어버리기 자고 나서